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4년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죠. MBC 최대 주주인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고영주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항고 기간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서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기소 4년 6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파문은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 즉 문재인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고영주 전 이사장의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다당하다. 또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즉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라는 것은 문재인입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거의 9년 만에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2013년 1월에 보수 성장시민단체의 신년 할애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을 가리켜서 불임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가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불임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불임사건이라고 한 것은 1981년도 9월에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에 대해서 공안당국이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하고 고문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기소했고 이후에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불임사건 당시에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고 문재인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불임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라 재심사건변호인이었다. 불임사건 변호인 또는 재심사건변호인 이게 틀렸다고 고영주 전 변호사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로 본 것이 아니고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이거 표현에 대해서 이거 표현에 대해서 심판 또 기소를 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문재인이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에 2015년 9월에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이 2년 뒤인 2017년 9월에 허위사실 즉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9월이 언제냐 바로 문재인이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2017년 5월 9일 대선 이후에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다 하는 겁니다.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아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면제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자신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갖고 소추가 면제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고소를 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적폐머리 등등 해서 우리 사이 얼마나 많은 인연머리 그리고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작동하면서 그야말로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 많이 구속시켰습니다. 대통령 두 사람을 포함해서 국정원장 네 사람, 대법원장 그리고 한 150명에서 200명 되는 사람들을 많이 구속했고 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폐머리를 통해서 각 기관마다 공적기관마다 이런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기도 해서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1심에서 고용주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비춰보면 문재인이 불임사건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재심 사건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한데 그러니까 이게 재심 사건이 아니라 재심 사건의 변호를 했는데 왜 원 사건의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냐 이것도 문제 삼았고 그리고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괘심죄를 적용해서 여기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아닌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오늘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재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데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즉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소한 검찰이나 2심 항소심 재판부나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충성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이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나는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 같아. 그건 내 의견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앙성대수한다. 뭐 머저리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아왔습니다. 저 외신으로부터는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그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국내 언론에 대해서, 국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어갑을 해왔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발언을 갖고 문제 삼았다가 대통령 대원을 한 이후에 기수한 것도 그렇고 그 기수하고 난 뒤에 2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그렇고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가. 그렇고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가.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아예 저항을 못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원에서 지금 KBS, MBC를 배롯해서 진여성량의 매체들은 그야말로 지금 뒤돌아보니까 적폐 몰이하는 데 앞장서 왔고 그리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 저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서 손잡고 있는 것까지 뭐 기자가 표현할 만한 내용이 아닌 그야말로 칭송, 찬양을 했다 할 정도로 문재인과 김정은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정상회담 동안에도 그렇고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까지 생중계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는지 정말 아마득합니다. 아마득한 시간이 지금 지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털을 막으려고 한 게 바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는가. 그렇지만 역사의 시간은 정확해서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다른 특히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받아오면에도 불가하고 거기에는 입다 뻔건 못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국내 자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했나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고영주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이어나가면서 최종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의 시대는 가고 이제 자유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봐지는데 최종 그 자유의 시대는 다가오는 3월 9일 날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운이 쫙 펴나갈 때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자유의 시대가 완전하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의 무죄를 다시 한 번 환영하고 또 싸워주신 투지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감사합니다.